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생기는 사상, 고정관념, 여하튼 무엇이든 간에 그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부모님을 모시고 대리효도 좀 하면 훗날 언젠가 분명히 큰 복을 받을텐데 내 프로포즈를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여친이 가난한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원제, 가난한 집 장남이라 결혼도 못합니다. 며칠 전에 2년 동안 만난 여친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바로 승락을 하진 않을 거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바로 돌아설 줄도 역시 몰랐어요. 저를 떠나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거죠. 프로포즈를 하니까 얘가 저를 보며 피식 웃더군요. 순간 이거 뭐야 웃네 승락을 하는 건가 싶었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떤 불레벼락보다 뜨겁고 또 아팠습니다. 아니 오빠 뭐 결혼? 설마 지금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이러길래 너무 놀라가지고 차마 대꾸도 못하고 멀뚱이 바라보는데 이번에는 웃음길을 싹 빼고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나랑 결혼을 하자고. 그래 그 전에 뭐 좀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오빠 독립하는 거 가능해? 오빠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도 월급의 반 가까이 들이고 있는데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생을 미는 누가 돼? 무조건 우리가 다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나도 뼈 빠지게 맞벌이 하는데 또 그런 와중에 집안들도 그래 전부 다 내 몫이겠다. 그렇지? 이럽니다. 아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거의 뭐 현실에 가까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니 말이 맞아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 친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희 집에 시집오는 여자는 그렇게 살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 즉 당신들에게 아들은 딱 저 하나뿐이고 저희 아버지의 경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품기가 있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되지만 일은 못해요. 물론 어머니가 조금씩 바깥일을 하곤 있지만 이걸 가지고는 아버지 병원비 감당도 버거운 상태라서 그동안 당신들이 모은 돈 그리고 아들인 저랑 여동생들이 조금씩 보태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시거든요. 단 제 여친 말처럼 제 월급의 반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30% 3할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들 솔직히 자식인 제가 봐도 완전 조선시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자기 손으로 물도 떠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연히 말 못했죠. 경제적인 상황 말고는 말 못했습니다. 물론 이걸 끝까지 숨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걸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 여친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저랑 어머니가 둘이 통화를 하는데 이때가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당시 같이 있던 여친은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자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전화로 살짝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바로 이걸 들은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 마누라한테 등골 빼먹히는 꼴 죽어도 못 본다. 돈 많이 벌어 오게 해가지고 우리 귀한 아들 자식 주는 값을 내가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다. 이런 말을 했고 옆에서 눈을 감고 있던 여친이 사실 이 내용을 잠 안 자고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때 여친이랑 외박을 한다고 제가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뿔이 나가지고 말을 좀 강하게 한 겁니다. 또 이게 스피커폰도 아닌데 거기가 모텔방이 워낙 조용해가지고 다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여친이 가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우 나 오빠랑은 절대 결혼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해.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이렇게요. 예 그래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냉정하고 무섭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되게 진지한 느낌도 전혀 아니었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워낙에 밝고 장난스럽게 말을 하길래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빠 나 귀한 집 아니 저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아니 저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여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버리고 떠나간 여친한테 뭐 욕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말이죠. 딱 한 가지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제 여친 아니 그냥 모든 여자분들이 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시집살이를 하든 생활이 좀 힘들든 그걸 좀 참고 살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남자들도 여자들 힘든 거 다 알고 고마워해 줄 겁니다. 꼭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들끼리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부자나 재벌로 만나지 않는 이상 보통이 그래 맞선을 보든 소개팅을 하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상대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사람 하나만 괜찮다 싶으면 조금 참고 넘어가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본인은 남들보다 좀 힘들고 고생을 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의 자손들이 그 복을 다 받을 겁니다. 분명. 이게 너무 아쉬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복을 받아? 아니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건데 네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식이 네가 복을 받았어야지 왜 개 시궁창에 쳐박혀 있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2번 당신은 가난한 집 장남이라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신 부모도 문제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수십 년 동안 노출된 당신 같은 남자 바로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제일 큰 이유라고요. 님은 혼자 살아야 돼요. 절대 결혼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3번 와 이 남자 생각하는 거 봐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다. 꼭 보면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만 괜찮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억울해 하더라고. 지가 안 괜찮아서 그렇다는 걸 주고도 인정 안 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네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대신 나중에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아니 이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조선시대는 당신 부모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4번 아니 도대체 누구 전 알고 남의 부모 수발을 드냐? 자손이 복을 받아? 연병하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5번 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분에서 개빡침이 올라오네. 아니 내가 받을 복도 아니고 자손이 복을 받을 복이 그런 복이 뭔 상관이야 나랑? 뭔데 내가 살아서 그 고생을 해? 정작 나는 고생만 하다 골밴대로 뒤질 판인데 저기요 너는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생각 있게 거지 같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말 똑바로 해야지. 6번 당신은 가난한 집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염치가 없고 이기적이라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결혼이 아니라 노예계약을 못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 종련 노예계약이라는 걸 정말 모르겠습니까? 두 사람의 결혼이라면 먼저 두 사람의 꿈과 의지, 개성, 가치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조율, 또 존중되어야 하는 건데 그딴 거 봐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 생각만 이야기하네. 아니 그래 너는 가난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애정을 받으며 자란 남의 집 귀한 자식은 즉 그 여자는 무슨 죄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7번 아니 뭐 내 여친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서운해다. 여친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나는 서운했다. 이것도 아니고 여자분들 이러면서 애만 여자들 머리채 잡는 거 진짜 공포스럽네. 아니 뻔뻔한 요구도 정도가 있는 거지.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니네 집은 노예로 보입니까? 노예로 보이냐고.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가난한 집에서 살면 제일 무서운 게 다들 돈인 줄 알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리 멀쩡하고 싶어도 똑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가난한 우리 집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첫번째 뭐 어쩌라고 두번째 그래도 그렇지 세번째 보상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계단에서 굴렀고 크게 다친 거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이 이 여성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너무 열받는다고 신고해도 되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 야 저 여자 완전 돌대가리다. 나라면 그 사람이 나 밀었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어 일단. 이러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 혼자 자빠진 건데 무슨 신고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뭐가 중요해. 사과라도 들으려면 신고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지. 이지랄. 아니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애초에 그 사람이 민 게 아닌데 왜 사과를 받겠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이번엔 언니가 역정을 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뭐 어쩌라고. 나라면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뭔 상관인데. 내가 아프잖아 내가. 이딴 소리를 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서 우리 자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가 공공아 너희 언니가 진짜 현명하게 사는 거다. 운 좋으면 병원비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거기다 엄마도 혼자 남아졌던 지가 밀었든 간에 왜 그걸 안 잡아줘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만드냐. 저런 것들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보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 바로 이거야. 가난하면 무서운 게 바로 이거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살아야 돼. 그렇게 나는 우리 집에서 항상 정신이 모자란 자식이에요. 하. 댓글 1번. 맞아요. 그 집은 특유의 분위기들이 있긴 하죠. 잠식되지 않으려면 빨리 독립해가지고 아주 가끔씩만 보고 살아야 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 탓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더라. 세상 탓, 부모 탓, 형제 탓.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고 자빠졌어. 4번. 야, 가족 구성원 전체 마인드가 거의 뭐 기생충 수준이네. 사람의 그 인성은 지능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그냥 쓰니만 도련번이로 똑똑한 거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꼭 거리두고 사세요. 아니 지금이라도 탈출해라 그냥. 5번. 와, 이런 개 시궁창 속에서 홀로 끝까지 버티며 바른 생각을 잡고 사는 게 더 대단하고 아니 대견하다 정말. 하루라도 어서 빨리 너를 도와주고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귀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6번.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가족 공포물 그 자체로구만. 호러요 호러. 맞아요. 내 자존감 도둑들도 딱 저랬지. 도망가와 도망. 7번. 스니야, 지금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네 사연 너무 공감돼서 더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된다.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 독립을 하고 벗어나니까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너도 꼭 잘 버티고 독립을 하는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랄게. 그건 것 같아요. 반면 교사를 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가 없는가. 내 부모가 거지 같으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능. 그게 없으면 똑같이 되는 거고. 앞에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거지 같으면 나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차마 천륜을 끊을 수 없다. 그럼 결혼 포기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 정도의 그런 뭐랄까 하죠. 상대에 대한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질어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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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